순천 시립 신대도서관이 다음 달 9일 신축 개관합니다. 순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사업비 186억 원을 투입해 착공한 지하 1층, 지상 2층, 연면적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시립 신대도서관이 완공돼 오는 28일 임시 개관에 이어 다음 달 9일 정식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순천시는 전남 최대 규모인 신대도서관이 책과 사람, 공간을 잇는 다양하고 이색적인 5가지의 공간에서 방문객들이 편하게 머물고 쉬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